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 오전에 그 에어비앤비로 요가 수업을 예약을 해놔서 여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9시까지라 좀 넉넉하게 나왔는데 아니네요. 넉넉하지 않네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 전 여기 진짜 튜브 없으면 시작 못할 것 같아요. 짜자잔. 제가 아까 요가를 하던 곳은 여기였어요. 자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양이 좀 이것만 달라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사라야 합니다. 이거 구매합니다. 겨울옷도 별로 없어가지고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여기가 평점이 좋아서 여기에서 다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여기서 먹고 오늘 여기서 먹을 거예요. 오늘의 관심을 먹습니다. 기쁘다가 강자 채우고 있어요. 짜잔. 제가 옮긴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1층인데 저는 여기가 안 되고 여기 2층 쓰고 있는데 여기는 훨씬 나아요. 거기는 무슨 저쪽까지 돼 있어가지고 저쪽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뷰는 건물 안 뷰예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또 여기 방에 따로 있어요. 제가 쓰는 캐비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스노우쿨링을 예약을 해서 스노우쿨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쿨링 하려고 하는데 쳐다보니까 버스 타고는 못 가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 타봤자 1.4유로밖에 안 해가지고 버스값보다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쿨링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4분 동안 걸어가야 돼요. 느낌이 진짜 이탈리아 남부랑 엄청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왔는데 무슨 성이 있네요. 여기는 또 무슨 성이야. 저는 우선 성으로 올라가는데 와버려서 성은 안 궁금해요. 저는 이런 반짝반짝 그리는 게 너무 예뻐요. 뭘까.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그냥 뛰어? 도와줘요? 아,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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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안에서 도와줘요. 아, 도와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손은 나에 올려주세요. 아 저도 잘라요. 오세요? 아, 네. 뮤직, beer, 그래서 정말 완벽해요. 네, 네, 네 아, OK, so are you staying three days, right? OK, cool Sunday, there is a festival here, on the citadel OK There is a festival of music Today, tonight, tomorrow, Sunday OK, is this for your world? No, it's... No, it's... It's for sure Anxiontay Anxiontay, nice to meet you See you Can I go? Go there? Yeah Give me your bag Oh, OK Thank you Good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Give me your hand O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on journe Bye Thanks Bye 저는 이것도 빌렸어요, 사진 찍으려고 지금 저는 해념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말 걸었는데 영어로 말 걸어서 영어듣기 평가 못 알아듣겠어 이 보트로 가려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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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 수영 갔다가 씻고 나왔고요 아까 아침에 육아 수업에서 만났던 친구랑 같이 저녁식사 하기로 해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씻느라고 좀 들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옷은 어제랑 똑같은 거 입었어요 왜냐면 옷을 진짜 안 들고 와가지고 꾸미는 옷이거든요 이게 아니면 그냥 다 흰 티셔츠에 그런 거여서 여기는 또 무슨 광장 같은 게 나오네요 여기는 처음 와봐가지고 진짜 예쁘다 여기가 아 저거 가고 있어? 아, 이었지 아직 못하고 있어 아카롬 친구야,.. .. .. 어색, 어색ك 어색. 어색 아아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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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롬 어색 어? 아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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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암스터됨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암스터됨 암스터됨은 정말 정말 туристическое 곳이에요 많은 도료들은 암스터됨 어떻게 할까요? 뼈는?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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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야 issent듬을d 어떤 것인가? 매주gebaut 커피숍은 없는데? 커피숍은? 커피숍은 커피숍이 없는데 커피숍이 없는데 커피숍이 없는데 커피도 넣는게 커피숍이 넣으면 커피숍이 넣어도 국내역 고기 좋은 하루 고기 짠 저는 아까 만났던 친구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가고 있고 집까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인데 직업에 이직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홀리데이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홀리데이가 있어서 그 홀리데이 동안 혼자서 여기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밥도 맛있게 먹었고 처음으로 만나는 외국인 친구여서 주문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골목만 들어오면 이렇게 주황색이 나요 이쁘지 않나요? 이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주황색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